안녕하세요. 저는 수우입니다. Love is Gone의 코리오라퍼도 코레오라퍼를 고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Love is Gone의 코리오라퍼를 고정합니다. 시작합니다. 옆으로 나가면서 팔이랑 다리랑 반대로 원, 투 밀어주고 왼팔은 없애면서 오른팔이 뒤에서 들어와요. 시선이 오른팔 사이로 나오고 오른발이 왼발을 쳐내서 다시 반대선 돌려서 스텝을 뒤로 볼 건데 여기서 들어왔다, 팔은 반대팔 하나 위로 길게 보내주고 앞에서 머무르고 오른발 축으로 돌려서 스텝 몸쪽으로 당겨올게요. 밑에서부터 펌을리듯이 천천히 슬로우, 무릎을 쳐서 내려놓고 팔이랑 다리랑 서로 반대로 걷어내요. 오른발이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양팔을 앞으로 보내주면서 뒤에 발이 따라 나오면 하나, 둘 그리고 왼발을 찍으면서 오른발 멀리 나가고 뒷발이 뒤 쿠페 뒤 쿠페로 올라서면서 팔은 이렇게 오른발 걷어내면서 위로 넷 같이 쓰면 반대마 앤 둘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피케로 찍으면서 왼발을 앞으로 찰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오른발 피케로 찍었다 앤 원 아웃으로 내려놓고 팔을 퍼 올려서 머리 뒷쪽으로 당기면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다가 왼팔이 배쪽을 당겨오면서 하나, 둘, 셋 오른발을 뒤로 애티추도 길게 하나, 그대로 프리페어 하나, 둘 그리고 오른발 건너가면서 쉐넬을 돌아서 왼발축에 오른발 쿠페 팔을 위로 위로 앤 아웃으로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점프 위로 하나, 그대로 오른팔을 걷어내고 왼팔은 위로 뒷발 파세로 붙을 거예요. 뒷파세 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팔을 길게 돌려서 앤 다운 그리고 양팔이 얼굴을 감싸서 오른발을 짚고 앤 업 다운 그리고 오른팔을 위로 던져줄게요. 카운트로 해볼게요. 세븐 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식 앤 세븐 에잇 원 투 앤 프리 포 앤 파 식 앤 세 에잇 앤 워 원 투 워 Wer Still 앤 세븐 앤 엥 앤 워 투 няя 워 iras Before cess 앤 앤 앤 앤 앤 원 앤 늦어 워 2&1 6&7& 지금 중심이 떨어져 있다가 오른발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대로 오른팔을 당기면서 왼팔은 던질 거예요 왼팔과 왼발 같이 던져주고 사선 앞으로 놓고 팔이랑 다리를 사선 앞으로 밀어주면서 내장 그대로 한 번 더 쉬었는데 이번에는 오른팔 안하방 왼팔 안하방 그래서 안하방 사선 앞으로 던지고 나라면서 다운 서클 크게 돌아서 사선 뒤로 오른팔을 내려놓고 오른발 내려놓고 앉아서 왼발 풀어서 사선 앞으로 볼게요 스탑 보여주고 오른팔을 바닥에 바닥에 기대면서 왼팔이 머리 위로 돌아요 팔 먼저 던고 다리 스트레칭 보여주고 오른팔 당겨서 바닥을 밀어주고 오른발을 찍으면서 동시에 오른발을 찍으면서 동시에 오른팔 짚고 왼발은 뒤로 백으로 감아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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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위 원 원 원 원 워 원 8,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7, 8,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loving our channels and watching this video. I want you to dance with me. Bye. See you.